오 마이 오 예쓰 혜찬이 옆에 있는 사람 누구야? 저도 몰라요 자 7초 남았습니다! 6초! 옆으로 봐야 돼, 옆으로 아니야, 안 돼, 아니야 민생이 있어 아니야, 진짜로 혜찬이 한 번 봐야 돼 바로 핫 세고 아, 한 번은 안 들어 이게 맞아 M.S.A.는 좀... 아니야, 형은 진짜 바운스가 있어 마크 맞아, 마크 맞아 내 파운스 오케이, 나 보여줄게 이미 다 했으니까 I know I can fly 에이! 야, 오랜만이다 아, 오랜만이다 형, 다른 데로 가 오케이, 이거 야, 이거 가 이거는 방구 판에 밖에 없어 혜찬이한테 어필하는 두 명 아, 오케이 Q 팀을 내가 고르는 거야 나도 해야 돼? 오디션? 어 아니, 형은 나도... 형, 아직 모르겠어? 상황이 역전됐어 아, 오케이 우선 도영이 형은 아까부터 계속 나랑 팀 하고 싶다 했으니까 또 재미를 위해서 형이 존중 안 돼 형, 그래도 형 대우는 해주면서 이겨줘 아니면은 그냥... 아니, 그냥 이겨줘 빨리 가게 마크 형, 안 이겼어 왼쪽, 왼 하나, 넷 하나, 넷 박아, 칠 박아, 칠 야, 이제 왜 안 나가냐, 이게 앞으로? 아니, 왼쪽을... 아아아 아, 이거는 갖고 가야 돼, 우리가 아아아 야, 도망가 와봐 아아아 알았어, 안 할게 와봐, 와봐, 괜찮아 아아 에이, 이게 뭐야? 뭐, 뭐 하는 거지?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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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다리 하나 잡아 이쯤에서 던지면 되겠다 간다 하나 줘 어 간다 다치지 않을 때 다치지 않을게 여기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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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던져야 더 재밌어 이렇게 하나 둘 셋 아 이게 너무 무거워 혜찬이 제대로 입세했다 only English in here? yeah well you can talk in whatever language you want 진짜 우리가 만들었어 I don't like cereal I don't like cereal yeah try 형 그러지 말고 아이스크림은 그냥 우리 지금 먹고 갈 것만 살까? 조용이 형 같은 멤버들 먹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랬으면 일찍 왔어야지 어 마카노 하나 줘 봉투 그래 그냥 그래 오 왜 이렇게 짜? 짜도 맛있다고 해야지 빨리 내 브랜드 메인 있잖아 다시 할게 와 너무 맛있어 맛있어? 와 너무 맛있어 또 콜라 필요하신 분 땡큐 또 잘 오네 왜? 콜라 좋아 하나 두 개나 먹어 나 두 개 먹어야지 얘 근데 나 원래 두 개 먹어 나 힘들어 형 이런 거 막내가 치우는 거예요 저 막내가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미치 빠르다 노래 좀 미치 빠르다 형들 더 버리실 거 없으세요? 어 여기 있어 여기다가 초고추장 더 넣으면 물회잖아 우와 우와 맛있어요 물회 어 딱 너가 생각한 그 물회 맛이야 진짜 마음 아프게 왜 그래 왜 왜 너한테 온 거야 아니 아니 이 와중에 꿀뚱이야 편하게 이기고 싶으면 나 선택하는가 일단 해찬님 와야 돼 도영이 형 믿어볼까? 근데 너무 못하니까 광님도 이거 그냥 저기서 내려주는 건데 꼴등했어 뭐 이기고 싶으신 사람 손 문탤 나 입술에 했어 탈락 탈락 다 탈락이야 탈락이 비슷하다 근데 어 비슷해요 그치 탈락 그냥 탈락 뭐야 얜 목에 있는 건 아는데 다 탈락 한 265 예스 너 270이라면서 내신다 가져갔잖아 265인 사람 있었어요 2570 왔다갔다는데 65가 딱 빠져 정글이 말 나오고 있어요? 파이팅 와 태일이 형 밀렸어 태일이 형 밀렸어 와 와 정말 강적입니다 여러분 아 미안 본능적으로 밀어버렸어 태용이 형이 진짜 동생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는데 특히 또 이제 게임을 같이 할 때 제가 혹시라도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 정말 예쁜 말로 잘 보도록 하거든요 아주 큰 힘이 납니다 야 너 SNS 나 제일 싫어하지 예스 괜찮지 나 안 무서워 네 아 근데 좀 짧다 괜찮다 야 그러지마 이렇게 야 야 야 이게 유타 스타일이야 유타 스타일이야 X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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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장단께서 너네 여기 그럼 같이 주든가 한 번만 던져볼게 아니 안되지 니가 밟은거잖아 도와주는것도 마크 형 여기 타 안녕하세요 우리 기우미들 제가 데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와 했을때 같이 와 귀신이 깜짝 놀랐어 귀신이 아니다 귀신이 깜짝 놀랐어 귀신이 깜짝 놀랐어 진짜 놀랍다 연습하자 약간 무서워 형님 두 손으로 주는거야 두 손으로 주는거야 아 진짜 언제 이런걸 즐겨보겠 나 자니아메리카노 두잔 아니 아니 사랑해 자니아메리카노 두잔 바보 아니야 나 두잔 먹을거야 아니 한잔 날 줘야지 하아 이거를 그냥 못밟게 해야되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해야돼 이쪽으로 못오게 해야돼 해찬 왜이렇게 열심히 해야돼 나 오늘 열심히 안하려고 했는데 이 얼굴 방송 가능한 얼굴이에요 야하하하하 야하하하하 잠깐만 해찬이 안왔는데요 하하하하 형도 그러다 하잖아 하하하하 야 귀여워 하하하하 가볍게 트위터 가볍게 트위터 가볍게 트위터 하하하하 이렇게 재미있어 하하하하